오늘도 날씨 정말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아침에는 꽤 쌀쌀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서울 23도, 남부지방의 경우는 대구 27도 등 25도를 웃돌아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가을의 벽과 함께 활동하기 좋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보다도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비의 양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적겠는데요.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서울 낮 기온이 오늘보다 7도 정도나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16도에 머물겠고요. 특히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져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더 도톰한 옷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에서 맑은 하늘과 함께 할 수 있겠고 밤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 23도, 청주 25도, 강릉도 25도, 전주 27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세종 24도, 안동 25도, 울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